이은호 왼손 이 시연 오른손 두 번째 마크나스의 역할도 중요하게 되는데요. 왼손 들어갑니다. 이동선 오른손 들어갑니다. 가운데로 치고 들어오면서 들어갑니다. 가운데로 치고 들어오면서 이혼을 열었고요. 들어갑니다. 고정래 방향 전환. 직접 들어가는데요. 들어갑니다. 다음으로 방향 전환. 이동선트. 오른쪽 윙 들어갑니다. 오른손 슈팅 들어갑니다. 잘했죠. 달릴 수 있을까요? 들어갑니다. 멀리 이후도 잘 봤고요. 1대1 찬스 들어갑니다. 2대1 찬스 들어갑니다. 정이경 오른손 들어갑니다. 정이경 들어갑니다. 가다리 연결 열렸고요. 차고 다시 막아갑니다. 세호 들어갑니다. 팀은 열렸는데 파슬도 완만하게 뽑았어요. 왼손 들어갑니다. 한기봉. 2번 나승동 오버슛 들어갑니다. 네 좋아요. 한기봉. 직접 풀렸습니다. 네 좋아요. 한기봉. 오른손 들어갑니다. 이제 점슛 마켰습니다. 네. 네. 스카이 플레이. 아 네 멋진 플레이. 네. 세호 플레이. 아 여기서 실자만 하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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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